소성왕의 장남 장남인 해충태자의 아들이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둘째 동생인 흥덕왕이 777년생이고 아들인 애장왕이 788년생임을 미루어 볼 때 770년대를 전후로 태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789년 당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후 대하찬에 임명되었다. 아버지 해충태자가 791년 1월 죽자 조부인 원성왕이 궁으로 데려와 길렀다. 같은 해 10월 시중에 임명되었으나 792년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이후 병부령이 되었다. 아버지 해충태자가 죽고 원성왕은 둘째 아들인 의영을 태자로 책봉하였는데 의영마저 죽자 795년 1월 손자인 준홍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798년 12월 할아버지인 원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당의 덕종으로부터 계부의 동삼사 검고대위 신라왕에 책봉되었다. 799년 청주의 거로현을 학생노급으로 설정하였다. 5월에는 아버지 해충태자를 해충대왕으로 8월에는 어머니 김씨를 성목태우로 추존하였다. 이해에 코끼리로 추정되는 짐승이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삼국사기 권십 신라봉기 제10 소성왕 원년 800년 봄 정월 개화 부인을 왕비로 책봉하였다. 6월 왕자 청명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이후 제의 2년 만에 승하하였다. 시호는 소성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